여기는 신대방역 인근이고요 바닥 1층입니다 그러니까 반지하도 아니고 1.5층도 아니고 그냥 건물 1층에 있는 천에 지금 50으로 나왔어요 비밀의 공간에 주방이 따로 있네요 이렇게 여기는 보일러실이고 왜 싱크대가 없나 싶었네 뒤쪽으로 아무튼 있네요 연식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천에 50으로 넓이는 괜찮아요 넓이는 괜찮고 연식은 좀 있고 근데 이제 깔끔하고 그런 거는 신축구 경기는 아니에요 신축구 경기는 아니에요 2 cups 여기 창문에서 여기까지가 3m 20 나오고요 여기 이쪽 벽에서 저기 화장실 문까지가 3m 70이 좀 넘습니다 3m 70이 넘고 여기는 화장실이고 창문도 있고 여기는 깔끔한 집을 찾는 사람보다는 좀 넓은 집 좀 넓은 집을 연식이 있더라도 넓은 집을 찾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주방 따로 있고 그리고 만약에 2년 계약하면 천에 45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물어보니까 2년 계약에 천에 45도 뭐 괜찮다고 하십니다 잠시 번호가обр 말씀해주세요 확인 vêsc고 your comp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